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권력형 비리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수완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부터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권력형 비리를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시민들과 큰 격차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언어 돌아가신 기업인 말씀처럼 세상은 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일이란 것이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또 찾아지는 것이 세상일이죠. 검찰 수사권을 그냥 때려부신다 해가지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다 있게 마련인 거죠. 민주당 측 인사들은 자신들이 아는 방법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육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좀 갇힌 사고를 하는데 익숙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죠. 검찰 수사권만 박살을 내게 되면 경찰은 자신들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바뀌는데 어떻게 경찰이 자기 편이 되겠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자기 편이 되겠습니까? 경찰이 자기 편이 되겠습니까? 자기 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정권의 그런 영향력 하에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심하게 휘둘리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또 둘 수도 있는 것이든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어떻게 자기 편이냐 권력의 끈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다 훔쳤다는 사실이 세상 방방곡곡에 다 알려지게 되면 경찰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율사 출신답게 방법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은 많다는 겁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의 최재혁 사회부의 부장대우가 뭐가 두려워서 검수완박을 그렇게 탈주국을 벌이나 이런 글에서 뭐 딱 두 단어가 나오네요. 한쪽의 폭주는 상대의 강력한 맞대응을 불러일으키게 말입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고위공직자 집권 남용수사권 안을 박탈하게 되면 바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부를 그냥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한다면 검찰, 경찰, 국채청, 국근방문으로 만들어진 정권범죄 합수부를 부활시켜서 가동시키면 된다. 악법도 법이란 점에서 이것은 입법부가 만든 검수완박법의 법적 안정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치다. 이런 겁니다. 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검찰만 때려부시면 우리가 수사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참 바보스러운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홍보효과는 또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효과가 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무덤덩하던 많은 시민들이 저 친구들 진짜 큰 그냥 잘못을 저지른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 물러나는 권력이 자기들 수사를 그냥 방지하겠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패를 뿌리고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을 계몽하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면 된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 상설 특검도 설치하면 된다. 코스모스님이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오늘 수문장님은 안 들어오셨는지 수문장님이 이걸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렇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국회가 각자 국회의 의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권을 남용하면 그럼 또 여기서도 입법권 자체 국회의 권한 자체를 뭡니까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는 그냥 상시특검이라든지 검경 합동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자기들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전 정권의 뒤를 뒤져서 법정에 세우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주변 참모들도 이미 드러났는데 정치검찰이 덮은 사건 국민적 공분이 이미 형성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하게 만들다는 검수완박의 새 정부가 그냥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결정적으로 당선되는데 기여한 조국 사태라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여러분들 수사를 이끌어간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신문이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신문들이 지배하게 파헤쳤고 그거를 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검찰총장으로도 국민들의 압박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저 못해서 수사에 나선 것이 조국 사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없느냐 결국은 검수완박의 새 정부가 그냥 당하고만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백행동 비리 대장동 비리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월성 울산지방선거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4.15 부정선거 6.23 지방선거 부정선거 3.9 대선 아마도 5월 10일 취임이 끝나고 나면 시민단체들에서 고소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거를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뭘 어떻게 견디겠냐 국민들의 압박에 역설적이게도 여당의 입법폭주는 지연죄가 얼마나 많기를 저렸냐는 의심을 정폭시켰다 처벌을 피하려는 탈주국이라는 측면이 점점점 부각되는 국면이다 국민들이 더 심하게 알게 된 겁니다 도대체 역대 어느 정권에서 물러나는 정권이 자기들 항한 그런 검찰의 그냥 창것을 그냥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시키고 나가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50대의 철음에 몸담고 있는 그런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순진한지 아둔한지 바보스런지 난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파급효과가 예상 가능한 파급효과도 있다면 예상할 수 없는 파급효과가 바로 대국민 계몽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엄청난 범죄가 저지르기 때문에 저짓을 하구나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한 거죠 몰랐던 사람들도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그냥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우습게 보겠지만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범죄를 그냥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그냥 덮기 위해서 검찰을 그냥 박살 내고 나가면 검찰이 박살이 나겠습니까 검경학동수사본부를 상시로 운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갓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을 나는 반대하고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오늘 한윤옥거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 말처럼 법리에 제어되지 않는 검찰의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윤 당선인이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닙니다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을 해주고 수사 성과에 따라 특징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사범을 상당 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이 현실적으로 마탕치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취임함이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정기관의 수사역량 제하를 막겠다는 것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입니다 상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갑길도 있고 변길도 있고 어길도 있고 정길도 있고 길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세상살이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길이 하나라고 생각해서 검찰만 때려 부시면 검찰은 또 얼마나 악감정을 갖겠습니까 이 친구들 한번 걸려봐라 박살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의견에 대해서 유대열 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힘만 빼면 문재인과 이재명이 안전할 것이란 더불어 민주당의 착각입니다 5월 10일 정권이 교체가 되면 경찰 검찰이 모두 윤석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바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적폐청산의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31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풍향계가 지금이라도 권력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막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40% 이렇게 뻥을 치면서 지지율 40%에 취한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다 마지막에 가면 허물허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권력하고 좋은 미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권력이 교체가 되게 되면 그냥 구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광풍이 휘몰아쳤던 것이 우리의 헌정사지 않습니까 아마 역대 그 어느 정권도 이런 경우가 없었죠 마지막까지 신 권력에 대항해 가지고 맞서 가지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5월 10일 그냥 자정을 통해서 딱 권력이 교체가 되면 경찰 검찰이나 모든 권력이 누가 줄을 서게 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서게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봐주러 갔습니까 나 참 사람들 경찰이 어떻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냐 끈떨어진 권력엔 누가 그냥 줄 대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여기 한동훈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동훈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후보 되시죠 상설특검은 장관 임무고 검수완박은 야반도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상설특검제에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이며 상설특검 등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괜한 오해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 행동할 것 같습니까 눈치를 안 보고 행동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양반의 성정이나 이 양반의 나이 50대 초반이나 이런 걸 미뤄보면 그냥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지 상하관계로 생각 안 할 겁니다 한동훈이 통제를 못할 거란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법에 따라서 모든 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름 뒤져도 그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허점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니까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가 상설특검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최강욱 씨나 황운화 씨나 김용민 씨나 김남국 씨나 민형배 씨나 이런 사람들이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주민 씨나 권력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부정선거에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해가지고 권력이 바뀐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권 폐지 시에 없는 이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한 것이라는 거 지적했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야 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려야 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똑똑하니까 말도 잘하네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는 거 아니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국민들께서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죠 갑순님이 떠오른 태양을 부정하는 미개한 무선정당 사람들은 매를 버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권력이 바뀌지 않습니까 권력이 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5월 10일 날 그냥 자정을 통해서 딱 권력이 바뀌면 뭐죠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 오늘 후반부에서 허경영 후보가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당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부정선거 건설 2천만 그런 결집운동 전화번호 지금 적어놨으니까 전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tv 넷도 들어와 주시고 그렇게 협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참을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냥 백담사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웬만하면 봐주려고 난 봤을 겁니다 그럼 조국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여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걸로 봅니다 검수완박법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11만 명의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85%가 검수완박법은 전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며 수백만 수천 명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딱 14%만 전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덮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늙고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세상은 문제는 많지만 문제 해결 방법 또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민주당 인사들이 오판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죠 강영희 시민님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필 기정 이런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인과응보 사람은 뿌린대로 거둔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영희 시민님이 설문조사에 응하시면서 의견을 남긴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허영희님은 국민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저 사람들의 죄상을 손바닥으로 차라리 하늘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선거를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꿀꺽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또 뭘 합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종류의 괴물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사람이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죠 정권을 안 뺏기려면 국민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고 잘 살리면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유만용님께서 아니 부정선거 해놓고 기계 조작으로 국민투표하면 뭐합니까 이미 전산으로 조작 다 된 건데 그나마 부방계님들이 나서서 얼떨결에 윤석열 후보가 된 거죠 좀 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여기 공박사님 채널에 계신 분들은 바보가 아니거든 부방들도 노력했지만 다른 조직들도 많이 노력을 많이 한 거죠 허경영표 어디로 가느냐 이월랑님인데 조금 이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수승님도 우리 식구 다 찍었습니다 우리 집도 허경영 옆집 개똥이도 허경영 옆집 효순이도 허경영 0.8% 미스테리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 말씀의 요지는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 이기는 권력은 국민 이기는 드러난 권력형 비리도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부정선거도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고 그게 세상사를 관통하는 인과응보고 그게 사필기정입니다 그거 어떻게 국민 이기는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이 아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국민이 다 아는 뭐죠 백형동 비리라든지 대장동 비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다 사필기정입니다 국민이 다 아는 울산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